자, 채영이에요. 오늘은요. 어, 마트에 크림하드 잔식하기 위해 어, 구산나무를 사러 왔어요. 출발! 고고! 여기 가보니 진짜 구산나무가 9만원으로 런치를 샀어요. 이거 되게 좋아지더라고요. 이거 하나를 런치에 사 올게요. 너무 멋지네요, 이거. 와, 대단해! 으아악! 흐흐흐흐흐흐흐흐 새끼가 다시 나왔는데요. 와아.. 스윗마트 트리 쇼핑하면서 어, 정말 멋진 쇼핑이었는데 어, 피고기를 엄마랑 같이 갔었어요. 그러다가 어... 당신, 옆에도 이렇게 동그란 것 사고 그 다음에 크림마스 트리 정리할 거는 거실에다가 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람은 사랑이에요 그럼 이상으로 호태영의 크림마스 쇼핑이었어요 안녕